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의 주무과장에게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습니다. 검찰이 작년 10월 2일쯤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검찰은 전영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